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한 푼이 아쉬운 노년 부부들이 제도 탓에 이혼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함께 살아가죠. 부부로 살지만 서류상으로만 갈라선 위장 이혼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결혼한 부부에게는 기초연금 수용액의 20%를 깎는 감액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수입이 없는 노년층들에게는 깎여나가는 20%라도 아주 간절할 수밖에 없죠.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생계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지만 이 제도 때문에 오래전부터 위장 이혼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부부 감액제도로 인해 기초연금 수용액이 줄어든 수급자는 2022년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의 43.2%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굉장히 많죠. 거의 반에 가깝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이 비율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부부로 사는 게 죄냐는 불만의 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그리고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부부 감액제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감액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겠다며 폐지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했던 정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법안 통과를 시키지 못했어요. 반대하는 정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는 그래도 한쪽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자고 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부부 감액제도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수급자 40% 이상이 부부 감액제도를 적용받는 만큼 이걸 폐지하게 되면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기초연금 개정안의 비용축에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제도가 폐지될 경우 연평균 2조 1725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부 감액제도가 존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 예산에서 2조 1725억 원이 큰 돈일까요? 다른 곳에 들어가는 낭비성, 선심성 예산을 줄이면 얼마든지 부부 감액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감액제도를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의지의 문제인 것이지 돈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돈이 더 든다 이건 괜한 핑계죠.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한국과 유사한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국가 중 노르웨이는 10%, 스웨덴은 15%, 뉴질랜드는 14.1%, 호주는 24.6%, 그리고 레덜란드는 31.5%의 부부 감액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부부 감액제도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주장에 허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선 이 나라들의 노인 빈곤율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노인들이 빈곤에 허덕이며 살지 않도록 보살핀다는 말이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노년층의 빈곤율입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어디 노르웨이, 스웨덴, 뉴질랜드, 호주, 네덜란드에서 생계가 어려워 폐지를 줍는 노인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기초연금이 부족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위장이원을 하는 부부들이 있냐 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부 감액제도의 그 몇 퍼센트니 몇 퍼센트니 그런 비율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들에서는 은퇴 논용층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얼마를 주고 있는지 그 금액부터 먼저 말한다면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겁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 주면서 20% 감액하는 것과 100만원 주면서 20% 감액하는 것은 똑같이 20%를 감액하는 거지만 받는 돈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생활은 꿈도 꾸지 못하고 오로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만큼의 적은 금액을 주면서 다른 나라들도 부부 감액제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초점을 흐리는 물타기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노년의 위장이원을 해서라도 받아야 될 만큼 빈곤에 허덕이는 노년층들에게 이 제도가 정말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고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니까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난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